와아아아아아 왓 이즈스 와우 와우 K.O. 미스테리 박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R 범이 들어있습니다 R 범이 들어있어요 여기 R 범위에 내 봐 봐 옆에 있는 거 착착해야지 너 닥쳐! 내가 하얀식해 진짜 거칠게 되게 잘한다 자기랑 BRO 오 하얀색이다 It's unboxing 한정반입니다 네 한정반 이게 한정반이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약간 웨이브로 되어있어가지고 웨이브로 보면 잘 보여요 오 잘 봅니다 그럼 웨이브로 읽어야 되겠네 여기 앞에 보시면 넘버링이 있어요 구공구공이라고 고 143은 사랑해 라는 의미를 담듯이 구공구공 고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약간 너에게 간다 널게로 가고 있다 널게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포토카드는 저희가 모두 아 보지 말고 일단 보지 말고 일단 보지 말고 여기 밑에 둔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카메라 안 잡힙시다 하나 둘 셋 누구야? 나는 또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빵꿀즈 이은이와 이은이 왔어? 아 이은이 왔어? 아 그렇다 나 이은이 나와 에이 에이 나야 에이 원진이다 원진아 나 둘 다 좋은데 나 이은이 이은이가 갖고 싶었는데 삼각관계 저는 승민이랑 한이 나왔어요 아 나 이은이 내가 갖고 싶은데 신기하게 나왔어요 이거 뭐라 해야지 뭐가 신기한데 너가 렌즈 끼는데 뭔가 되게 신기해 오 정말요? 응 와 어쨌든 나 이은이가 갖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 자신과 저 아닌 타인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싹 다 걸어봅시다 자 곡설명이 이렇게 다 있고요 약간 진짜 사건을 다룬는데 신문지가 다 신문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번에 파트들을 만들었잖아 다들 너무 잘 만들었어 나 진짜 내 거 가져가고 싶었어 여기를 보시면 흑백으로 저희가 이번에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자 이게 근데 으른빵 다른데 으른빵 아이가 승댕 승댕 포카도 다 승댕 다들 그렇게 노출을 많이 했대 형이 안 하니까 엇겐한테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나 하면 진짜 노출을 안 하는 우리 매력덩어리 그냥 덩어리 손목을 붙였어 손목을 붙였어 장빈이 형이 있었어 장빈이 형이 있었어 이거 진짜 손목까지 붙였어 아 이게 뒤에 있네 자기가 만든 하트 아 그러네 장빈이 왜 하트 너 왜 너 왜 화살 맞았어 너 피디의 화살이라고 맞아 뭔 화살? 쥬피디의 화살이었대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 띠부띠부실 예전에 빵 먹으면 이제 나왔던 빵 아니면 과자 먹으면 치토스 먹으면 나왔던 치토스 포켓모모빵 그리고 여러 가지 초코롤빵들을 먹으면 나왔던 그 띠부띠부실 이거 찢을 때 조심하세요 옛날에 빵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많이 실패를 겪어봤겠지만 찢을 때 이 위에 빈 공간을 잘 보고 잘라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찢어버리잖아요 바로 엄마한테 울머불면 다시 하나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초콜릿빵 근데 이거 아까워서 못 듣겠다 이거 나 용복이야 아 이렇게 봐봐 만?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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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부띠부씨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아무데가 딱 해가지고 한 명씩 보여주는 걸로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헛 이런 식으로 약간 마린 컨셉이죠 마린 보이 컨셉? 스테이가 너무 좋아 마린 보이 컨셉인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앨범에서 저는 멋있기보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날 야 이날 뭔가 뭔가 일이 있었나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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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같은 고백 편지 같은 느낌 뭐지? 스테이 내가 고백 편지 준비했어 오늘 그 12시에 뒷마당으로 나올래? 아 이거 싸우러 가는 거 없었는데 기도를 아니지 아니지 도서관에서 보자 방금 후에 만나 아니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그러냐? 우리 아니 도서관에서 떠지면 안 되잖아 헉? 도서관에서 떠지면 안 되잖아 도서관에 속삭이잖아 나랑 조용히 좀 하세요 언박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이크에서 돌아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잉 바잉 요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창빈이 색깔이네 대기 색깔이네 조심히 우리 앨범 들어가있어 두근두근해요 와우 오케이 와우 이쁘다 핑크네 진짜 핑크색 거 어울릴 줄이야 핑크색 거요 한번 열어볼까요? 블랙핑크 이 안에 뭐가 있네 김승민이네 아 찬이요 안치성 야 이거 창비 형 빵 사면 있는 스티커 같은 거 일단 이거는 스티커고 우리 스티커 귀엽다 자연스럽게 우와 여기 진짜 그 빵이 있는 스티커가 진행됐어 뭐야 나네 우와 창빈이 형이네 창빈이 형이네 아 진짜 킹받는다 너무 킹받아요 깜찍해 이렇게 머리만 붙어있으니까 되게 뭔가 묘하네요 이거 와 스티커가 약간 고퀄리티 다운데 이야 귀엽네 깜찍이들 여러분들 포카는 뭐 나왔어요? 포카요 포카요? 저는 어 저는 최고의 조합 나도 한 리노입니다 저는 강백 팀을 모았습니다 저는 나 찬이 형이랑 현진이 너 현진이야? 나도 현진이랑 승민인데 이거 금발 현진 아 의상도 다르고요 아 이거 이거네 우리 합쳐져 있네 합쳐져 있어 우와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안쪽을 봐야 돼요 우리 오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어 여기 어 현진이 어 야 뭐야 현진 현진이 확실히 현진아 여기 잘 나왔다 되게 여기 여기 잘 나왔네 여기 이거 페이지 마음에 들어요 야 한지성 야 한지성 아 뭐야 화장품 광고야 뭐야 처음에 나온 사진 와 이거 야 이 사진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옷이 어디까지 파는 거야 이 친구는 야 용복이 용복이 아 용복이 야 용복이 야 용복이 승민이 와 다음 E&E 아 그냥 넘어가 아 여기 그리고 CD 야 CD 이쁘네 CD를 이렇게 잘 감아서 이렇게 가리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이번 앨범 이쁘네요 아 저의 베스트 컷을 골라보자면요 저도 베스트 컷을 골라보자면 저는 제 첫째가 굉장히 마비됩니다 예스 저는 이 저 제 뒤태요 와 힙업된 엉덩이가 굉장히 뒤태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요? 예 아 그래요 부끄럽잖아요 아 왜요 안 도착할게요 아 부끄러워요 그 방송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올 거예요 아 방송에 굳이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긴 바지를 먹었는데 확실히 좀 더 약간 확실한 거는 이렇게 막 섹시하게 또 좀 새로운 모습을 되게 많이 같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카오시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너무 신기했다 어 같이 신기해요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젖었죠 그때 옷이 스티커 이렇게 포카이 붙여서 활용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아 그러게요 이거 원래 한이 아니 아 원래 한이지? 굉장히 아 좋네요 또 스테이가 이런 것도 재밌게 활용하니까 아 근데 크기가 딱 맞아 야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데? 최악이야 야 야 이것도 괜찮다 야 이거 똑같아 확실히 3라차는 서로 잘 맞는다 아 근데 난 이런 건 이런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번 포토카드 뭔가 이렇게 하트를 합쳐서 귀엽네 좀 더 뭔가 약간 페어 카풀 같다 여기 계속 써져있는 1010235 아세요? 아 3호 아 3호? 그거 아냐? 그 뭐야 뚝딱이 뚝딱이 하네 1010235 3호 11235 11235 네 아이디어 되게 좋네요 11235 11235 저희의 이 핑크색 언박싱은 끝났습니다 예스 다음 언박싱은 포컬라차입니다 안녕히 계십쇼 바이바이 저희가 드릴 언박싱을 아 네 이번엔 저희 차례입니다 세 개의 앨범 중에서 저희는 하트 버전 야 하트 버전 하트 버전 저희가 한번 열어볼게요 오 뭐야 이쁘다 넘버 143이라고 적혀있는데 143의 뜻은 I love you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의 이름이 하트입니다 안에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저희도 사실 이게 진짜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과연 어떤 한정카드가 나올지 저희가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꺼 나왔으면 좋겠다 오 일단 첫 시작은 낭낭나차 아닌가요? 그럼 이거 형이 줬어요 저는 아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잘 골랐네요 제가 열어보는데 이거 나와서 좀 헌떡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를 한 하트입니다 이 하트는 니노 형이 제작을 했는데 뭔가 이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 중에서 지금 7번 트랙 아 7번 트랙도 기깔나는 노래죠 가사가 아주 잘 보이네요 용복이니까 안 돼요 귀엽다 이거 어 뭐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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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자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아 근데 왜 나한테 붙였지 저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생긴 얼굴을 왜 이렇게 때려가서 여기다 붙여줘 이렇게 그래 형은 용복이야 아 안 붙잖아 하하하하 다만 대망의 포토카드입니다 맞아요 안 볼게요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요 안 좋은지 몰라요 연희 씨부터 확인할래요 그래 하하하 아주 좋은 에잇 하하하 하하하 필요없어 하하하 하하하 이건 괜찮구요 아 그래 하하하 뭐라고 이름을 찍을까요 꽃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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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톡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가슴찬이라 하죠. 아니요. 사진을 셀카를 찍을 때 이번에 이렇게 만족하트를 하고 찍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복화 예절샷 할 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가까이 돼서 이건 누가 찍어줘야 돼. 장빈이 형 잘 나왔다. 장빈이 형은 하트에 화살이 관통.. 근데 이게 장빈이 형 거는 딱 봐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스테이 마음에 화살이.. 어 그렇지. 저격하겠다. 자기가 맞았는데.. 쓱 아프겠다. 이건 뭘까요? 나의 마음을 열어줘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제가 그때 듣기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처음 찾아왔을 때 표정을 지어당한 디렉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그런 디렉션에 맞춰서 표정을 아주 호기심 가득하고 이게 뭘까 하는 느낌인데 형 하트는 무슨 뜻이야? 나의 마음은 스테이한테 묶여있다. 멋있네. 바지랑 색깔이 딱 맞춰서 그래서 그때 촬영할 때도 되게 다들 신기하기도 했고 이 사진이 제가 앨범보다 작게 촬영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진인데 이거를 직접 이렇게 실어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랑에 마음 아픔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거 무슨 하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퍼즐 같다는 거죠. 아.. 사랑을 맞춰다가는 이게 처음에 사랑을 처음에 사랑이 이렇게 한 두 가지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저는 퍼즐로 이렇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기가 막힌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버전 맥시던트 앨범의 하트 버전을 한번 열아봤고요. 이쁜만큼 많이 와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